자, 빠르게 가자. Okay, we're here. Hey, remembered where you parked that jet yet? I'm pretty sure I hit it in the lake. It was either the Stark jet or the Stark bulldozer. I'm not even going to ask what the dozer is for. Well, it's for my dozer ring of course. What else? What are you talking about? So, 빨간색 이어주고 빨간색 이어서 노란색에 오케이. 문 열어! 또 춤추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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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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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확실히 스타크 위험이 있구만. 비행기 그냥 만들어버리는구만 흐흐 가자 야 춤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추나 알아서? 가만히 있어봐야지 너 춤추니? 가만히 있으면? 아 추는구나 아니네? 뭐야 이거 팬서비스야? 다른거 다른거 없어? 아이 똑같네 씨 맥니토 스페이스테이션 스페이스 스테이션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돌 나가는거 아니에요 심지어 토르 토르 얜 또 여기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 스타크도 비행기 타면은 지가 이동 안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편하니까 타겠지 어 화면 잘 가라 잘 가리네 엘 아 아 아 아 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혜미야 고맙다. 진짜? 듀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를 말해봐. 진짜 아쉽다 어 스파이더맨도 어벤져스에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그쵸? 아 판권을 왜 소니가 가져간거야 대체 아니 야 걘 투르잖아 허허허 아니 야 걘 투르잖아 허허허 며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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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립 풀고 견자가 안나오나? 야 장인처럼아 이게 다 조립 독일텐데 아 아 아 아 드디어 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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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안 끌려가는거지? 어 DC 히어로즈도 있잖아 이건 지금 마블 히어로즈고 DC 히어로즈도 레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름이 배트맨이라는 이름을 좀 달고나와서 문제지 배트맨 인 그 DC 히어로즈 거든 그건 좀 이거보다 재미없어 확실히 마블께 잘 만들었어 배트맨은 그 현질 영웅 아니야 2 4 2 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지 여기 왜 뚫어놓은거지? 그러니까 셋 다 그 뭐야 날라다니기 저기가 있어갖고 편하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일단 슈퍼민은 지구인이 아니잖아. 하긴 그렇게 따지면 지구인이 몇이나 되냐? 토르도 신이고 개파로 운전인지 못 따지고 아 신이 대체 지구에서 뭐하고 앉아있는거냐? 왜 이게 아니 겨우 거미한테 물려가 방사능 거미한테 물려갖고 이러고 있는 애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 저 새끼 미칫 저..저들 미쳤다 저거 아 지랄 똥을 쏴라 아주 버그가 아주 그냥 끝을 보는구나 이제 니들 뭐하는데 이 미친 새끼들아 빨리 날라와 아 이거 판더스틱으로 돼야 되는구나 아 이건 판더스틱으로 돼야 되는구나 아 이거 뭐하는거지? 아 스파이더맨 아 이 미친 옌병알 아 이거 뭐하는거지? 아 이 미친 깡총 깡총새끼야 아이 뭐해 이 미친 깡총 깡총새끼야 아이 뭐해 이 미친 깡총 깡총새끼야 이 모든 스테이션이 내 위치에 닿아집니다 진짜로 너 정말 여기 내가 이 미친 깡총새끼야 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방송 처음 보시면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진행부분은 전부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부분은 유튜브에 업로드 완료됐으니까 어제꺼부터 처음부터 시청하고 계신 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이 어이 스파이더맨 미안 어이 어이 스파이더맨 미안 어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구독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 rue 어흐 어흐으으르셉 każ져으으으으 Vari 오한 말 하면 끝나는 거지 아 이제 메그리토 잡나? 터졌네 새끼죠 뭐 다 따라 올라왔어 조립할 부품들이 없는데? 됐다 떠다 뭐야 이게 다림이 아니야? 뭐지? not good enough 야 빨리 뭘 조립할걸 줘 인마 저 돌리는거 저거 조립하겠다 더 그렇지 조립하자 이번엔 뭐냐 호박 자 마지막 핸들아 묻다 전기통? 흠 후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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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우성 조립이 안되지? 아 더 있구나 오래될uca 한우 которого 근데 참구 цев regenerative 학생 mujer Oh dear. 한글자막 by 한효주